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아우디 A6 45 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제가 2019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24,000km고요 엔카 친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신차급 컨디션 기대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보증해드립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본넷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범퍼 쪽 보시면 전방 레이더 있고요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습니다 혹시나 아주 깨끗하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87mm로 50% 가까이 남았네요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쭉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4.93mm로 60% 정도 남았네요 측면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이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네 깨끗한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넓고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생활기스 있네요 옆면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네 문콕이나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네요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 차량 네 쪽 다 브릿지 스톤이고요 내부 탑승해 볼게요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주행거리 24,74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이 차량 블루투스 있고요 헤드시프트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 시야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시면 버튼 시동이고요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핸들 추가 사항 있네요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됩니다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요 앞쪽 보시면 2열에도 오토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보시면 가운데 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겉 폴더 이용 가능하시네요 가죽 컨디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역시나 최신형에다가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우유 볼지 않고 있고요 냉각수도 적중량 들어가 있고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안쪽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질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질 상태도 좋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앞쪽 이동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A6-45 TFSI Quattro 모델 만나봤는데요 차량 N카 진단받을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에 사용감도 적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